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입니다. 서울에서 또 위험천만한 역주행 사고가 있었다고요?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향 남부순환로에서 반대천 차선 유턴 차선에 있던 신호등이 중이던 차량 2대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.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피해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.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횡설수설하며 1시간 전에 신경안전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경찰은 모발, 소변검사를 통해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. A 씨 차 안에서는 대마 2.3g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. 경찰은 마약 구입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이제 뱅검에 점심을 통해 전진시му 뱅검아 전진시му